전세계 수학자들의 축제인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9일간의 대장동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올해 수학자대회는 122개국에서 온 5,200여 명의 수학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2만 명 이상의 일반인도 참가해 수학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77년 대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필즈상 수상자와 개발도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첫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해 수학계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회에서 처음 시도된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650여 명의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이 참가해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인 최초로 황준묵 고등과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박형주 대회 조직위원장이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의 한국 수학에 높아진 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세계수학자대회는 4년 뒤인 2018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전문가우